이번 주부터는 장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내륙지방을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30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대구는 33도까지 오리겠습니다. 서울등 중부지방은 구름만 지나겠지만 남부와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장맛비가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 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에 20에서 50mm, 전북 남부와 전남 내륙과 경남 내륙에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스럽게 오는 곳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0도, 춘천도 30도, 원주도 30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 29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리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중부지방까지 올라오면서 전국이 장마권에 들겠고요. 수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금요일부터는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일요일 일시 남하했다가 다음 주에는 장마전선이 남부와 제주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